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요즘 제가 중간중간 메이크업 칠 때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AHC 에센스 케어 클렌징 오일 에메라이드입니다 이게 클렌징하면서 모공이랑 블랙헤드까지 같이 관리해주는 거라 좀 데일리로 케어하기에 되게 괜찮은 클렌징 제품이에요 이게 스킨케어 성분이 98% 들어가 있어서 되게 에센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오일치고는 좀 워터리한 느낌? 되게 에센스 같죠? 그냥 사용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오일을 똑같이 덜어내서 얼굴 전체에 마사지하면서 굴리면서 지워주면 돼요 저는 특히 메이크업을 되게 자주 하고 자주 지우니까 이렇게 포인트 클렌저나 클렌징 워터 써서 화장솜으로 지우면 자극이 되게 심한 말이에요 한 두 번째 지우면 이런 데가 되게 빨갛게 올라와요 눈도 아프고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이거는 스킨케어 성분으로 지워주는 거라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되게 순하게 잘 지워져요 보이세요? 헐 원래는 제가 이렇게 오일 쓰고 나면은 그 오일 그 특유의 잔여금 미끌거리 잔여금 때문에 폼클렌저로 꼭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오일 특유의 미끌거림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써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편이라 그 세안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당김이 확 느껴지시는 그런 건성분들 쓰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아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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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야 여기 뽀뽀해주면 일어날게 이모야 여기 뽀뽀해주면 일어날게 이모야 같이 가요 이모야 같이 가요 네 이모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할마도 완료하는데 할마도 할마도 완료하는데? 이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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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대표로 제가 중식을 원래 중료로 배우고 필요한 만큼 더 중식 셰프들은 꼭 셰프로 확인하고 고객들이 음식들은 저것도 없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프게 아프게 Keeping 하 complaints prochain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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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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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새다. 대박 멋있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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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한 번 더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오늘의 첫 번째는? 오늘의 첫 번째는? 빨간색 햇빛을 받아봐. 피부가 되게 좋게 나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일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빙하쿠어를 내일 합니다. 내일 합니다.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양치기 소년아. 엄청 예뻐. 언니 너무 예뻐. 싫어해,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춥다. 엄청 차가워. 엄청 차가워. 모르겠어. 지금 손이 차가워가지고. 저기 이 방문zech Poll10 한계실에서 내가 다른바 상황에 겟고있을거예요. 아, 운 studio 중이야. весь пол 알 세계관에 세계관 서비스 방문판 보이시다. 열심히,ていたよ 성 On Fon this is also the land that doors to see. 그 인주 preserv Close, Get up. 특히 eagerly push Through allow. 너무 아픈 파운데이션 너무 봉착, 파운데이션입니다. ruler will procedures 나이에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비추입니다. 나는 미쳤다 미쳤어 이 스케일은 뭐야? 우와! 화도 봐! 사진 찍는 것 봐! 우와! 저 손 찍어야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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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배고프다! 언니 배 안고파? 이거 맛있게 생겼다! 되게 블루베리를 좋아하나 봐! 배고프다! 언니 배 안고파? 맛있게 생겼다! 우와! 근데 얼만지 알아? 3만원이야! 응? 계란은 싸다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개념이 사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싸다고 사게 생겼어 아무래도 한 번 더 연구를 하러 나갔다 와야겠어 별사진을 연구 중이신 깐님 실장님 라면에 양파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진짬뽕 먹을 때 면을 이만큼만 넣고 반져도 버리고 브로콜리하고 버섯하고 양파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완전 헬시 라면입니다 나는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헬시 맛있으신가요? 헬시 난 노헬시 헬시 어머 여기 굉장히 이쁘네 어 무서워 무서워 허벅지 근육 키워지겠는데요? 너무 멋있어 아 뚜뚜뚜뚜뚜 해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 어 이건 이 전 거 너무 잘 찍혔다 수리가 뭐라 그랬어? 수리가 뭐래? 아니 무서우니까 빨리 오라 했어 잘자 언니 완전 무장하셨네요 여기저기가 되게 작아 허허허허헣 차량이 되게 작아 우유 자격증 출발합니다 자격증 출발합니다 상대표소에서 이상할까? 수리 수리 나 편할거 같아 수리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있다 길이 엄청 좁아 아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우와 진짜 대박 이만큼을 걸어오잖아 알아 내가 왔다 저기 완전 더 조그만 말 했어 오늘의 점심 푸라면 덩그론 이건 뭐죠? 그거 되게 오래된 거 안 지났어 안 지났어 아직 두 달 남았어 진짜 건조하구나 이건 뭐야 토픽크림 바디버션으로 발리옥 가져왔어요 유리아주 이거 좋나요? 건성분들에게 아니구나 여성청결제입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도 여기도 이성이랑 지났나요? 아 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 지났어요? 너무 많이 지났어 언니 이거 버려 빼야겠어 아니야 잘 쓰고 있어 아니야 6개월이 지났어 언니 6개월이면 괜찮지 괜찮다고? 안되겠어 안돼 샴푸가 되고 싶어 완벽주 샴푸 머리 언니 그거 때문에 그런구나 엉켜가지고 여기 거 좋아? 트리코먼트도 같은 라인이야 약산성 샴푸네 2층이요? 얘 우와 봐봐 이거 버려야되서 여기 튀어나오 Discord 일부러 그려진건가요? 이거 버려야돼서 튀어나온거라구 드 맛있겠다 엄청나구나 우와 맛있겠다 수 ecology 내 카메라는 하나도 안보인다 그냥 하나도 안 보이네 아까 여기에 별이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아 추워 오늘의 아침 오늘의 아침 사색에 잠겼어 예 레오야 오레오야 여기 좀 봐줘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나요? 안녕 언니 옷 먹어 아니 제가 여기에서 오로 뜯었어 진짜? 뜯었어 어? 응 또리딩 또리딩 이것도 이거 있네 언니 내가 이거 붙였어요 교촌치킨에서 가고 뭐야 아 교촌치킨 먹고 싶다 집에 가자마자 교촌을 시켜먹어야겠군 언니 콤보에 레드소스 추가 아 추워 넘나 추웁니다 오늘이 진짜 춥네 오늘 올 것 같다 와야겠다 여기는 주황색이고 여기는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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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3개 주세요 이거 먹고 언니 마트 가서 어? 됐다 뭐야 잘 나오는데? 어 뭐야? 입고 목걸이만 모르겠네 대박 나오네 핫도그가 35,000워치가 웬만큼 35,000워치에요? 오우 장난 아니네 그거 다 드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인당 2개씩 너무 맛있나요? 밀려넘 그냥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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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제이수리입니다 30도에서 100도는? 아니요 그냥 탕탕 해야 돼 왜 엄청 뜨거워? 아 배 뜨거운데? 나도 해볼래 터져라 와 완전 천연 미스트야 이거 봐 언니 나 보여줘 뭐죠? 뭘 보라는 거죠? 이거 봐 머리 촉촉해진 거 봐 물 묻었다 이게 얼마라고요? 200원이 넘어요 난 15,000원이야 이렇게 근데 막 요즘 한국가도 커피랑 케이크 하나 시키면 맞아 일자님은 스프 먹어 언니 포크 갖고 왔어 내꺼 너무 옹졸해 보여 저는 너무 추운 글패스입니다 아 떨릴 거 같아요 아하 세대가 강풀였어야죠 세대가 강풀였어야죠 제가 불타는 거 다시 필까요? 어 언니 얼굴 빨개졌어 너무 멋있어 아 마손가락 아휴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하하하 강댕장 상추에 쌈 싸드세요 뭐 하시는 거죠? 네 담기나요? 양쪽이 더 담겨요 너무 커서 그런가 봐 헉 보러가 크리스마스네요 자유 앉아 오anza 도인냐 주인성 이쁘роп곤 야 너가 하나를 어헉 대박 이거 핑크병장 incentive 처음 보았네 와 이 루돌프 완전 먼지 언니 스타 아니야? 이거 봐. 아 귀엽다. 진짜? 오 예쁘다. 아 예쁘다. 너무 맛있게 생겼지? 사랑이다. 바로 홍콩이니까 사서 민들기 샷을. 키링 너무 귀엽다. 진짜 발은 예쁘고 예쁘다. 예쁘다. 얼마요? 어 만원인데? 한소인데? 아 990원. 예쁜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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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저희가 다 다. 아니 못 찾는 거 아니야? 진기 때문에. 진짜. 어디 있어? 놀라구. 근데 어 여기다. 좀 안 보이게 이걸로 더 붙어. 도동실. 뭐 하시는 거죠? 도동실. 어디 가세요? 네네네네네. 일부. 우왁. 우왁. ekt. 아. 우왁. 왔. 오. 자. 오왁. 아. 오. 우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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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 와. 다시 한번 먹어 마지막 카톡 아이슬란드 안녕 ㅋ 덕글렛.. 흐어어어얗 아이스크 사과도 요즘 다시 полез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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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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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